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다가 든 생각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합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보면 정말 좋은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벨트는 하나씩 들고 다니고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니랩, 엘보랩 등등 화려한 장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장비를 보면서 든 생각이 과연 여러분들은 장비의 진짜 목적을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 광고에 노출되어서 유명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따라 사용하는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프팅 벨트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어느샌가부터 많은 분들이 등 운동을 하건 가슴 운동을 하건 벨트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코르셋 같은 것도 많이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리프팅 벨트의 기본적인 목적은 내부 복압을 증가시켜서 허리로 가는 힘을 복부에다 나눠줌으로써 허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삼각형을 만든다는 구실로 얇은 허리가 강조되면서 어느샌가 무분별하게 벨트를 착용합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코어를 잡아주면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리프팅 벨트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리프팅 벨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리프팅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벨트를 사용합니다. 가 올바른 대답일까요? 벨트를 사용하면 운동이 잘 됩니다. 가 올바른 판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주변의 코어를 강화시켜야 하고 허리 주변의 타이트한 부분의 스트레칭 및 모빌리티 운동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지 미봉책은 어차피 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벨트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당연히 코어 근육이 해야 할 일들을 벨트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 코어 근육은 재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코어의 발달이 더디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무게의 스커트나 데드리프트는 최고의 코어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없는 무분별한 벨트의 남용은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벨트를 사용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저도 벨트 사용을 좋아하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무게의 훈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벨트를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벨트를 사용할 때 그 목적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선수들이 벨트를 착용하고 하체 운동뿐 아니라 상체 운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분들이 착용하는 벨트는 협찬 제품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더 이상 허리 둘레의 발달 제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허리가 눈에 띌 만큼 굵어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겁니다. 그 말인즉, 다른 부위는 당연히 더 크고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눈에 띌 정도로 허리 둘레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한 코어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코어가 받쳐주지 않는 몸은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나 형편없는 몸입니다. 또 요즘 니랩을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니랩은 파워리프팅을 하는 분들 중 장비 파워리프팅이라 불리는 종목에서 사용되어지는 장비입니다. 즉, 원래는 들 수 없는 무게지만 니랩의 힘으로 들게 해주는 것이죠. 원래는 들 수 없는 무게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굉장한 부담이 가는 무게 니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저 장비의 진짜 목적은 알고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무게를 많이 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부분은 니랩의 진짜 사용 목적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거운 무게는 들고 싶고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릎이 아프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세가 올바른지 왜냐하면 대부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자세가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중량을 다 무릎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가령 스커트를 예로 들어보면 풀스커트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 좋지 못합니다. 중량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하프에서 멈추려면 무릎이 그 힘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나는 스커트 고중량을 못해 라는 분들의 스커트 자세를 보면 대부분 풀스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니랩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자세를 체크하시고 모빌리티 훈련 및 주변 근육 강화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고중량을 다룰 때 니랩을 사용한다.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무게를 왜 니랩을 사용하면서까지 드는 것인가요?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 중이라면 이해합니다. 다 훈련의 일종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자신에게 과도한 무게는 관절이나 인대를 다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시하기 위한 중량 선택이 아닌 정말 자신이 컨트롤 가능한 무게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하다보면 중량은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몸이 불편하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매체들에 노출된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